성남아치센터 마티넥 콘서트 연주자가 아닌 진행자의 모습으로 뵙게 되어 조금은 떨리고 긴장되지만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생각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마티넥 콘서트의 주제는 영국으로부터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와 비교하면 음악으로 영국을 떠올리는 분들은 적으실 거예요. 하지만 영국은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쳐 바로 그 시대까지 그 여느 나라 못지않게 아름다운 음악이 꽃피웠던 곳입니다. 올해 마티넥 콘서트는 영국 음악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헨리 퍼셀과 헨델 같은 바로크 대가들을 필두로 엘가, 본 윌리암스 등 20세기 대가들의 작품 요한 크리스티안 박, 하이든 멘데스 존 등 영국인이 사랑했던 영국을 위해 쓰인 매력적인 작품들 등 다양한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물론 저도 무대에서 연주로 함께하기도 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에 펼쳐지는 마티넥 콘서트 여행에 함께해 주세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에 펼쳐지는